성경은 그냥 평범한 책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셨기 때문이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호흡을 불어넣으신 것이 첫 번째 했던 것은 아니예요. 맨 처음 성경에 호흡을 불어넣은 때잖아요. 그런데 이게 처음만의 책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아담의 코에다가 숨을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아담이 살아있는 존재의 생령이라고 말하는 데 옛날 거는요. 생령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놓쳤군요. 아무 웃는 사람이 어떤 거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생각할 때마다 항상 이런 질문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아담한테 숨을 훅 불어넣으셨을 때 아담이 왜 일어났을까? 입냄새 때문에? 하나님의 입냄새 때문에 왜 일어났을까? 그리고 제가 항상 대부장이 질문을 하죠. The Bible is a living book like a living being. 성경은 아담이 living being이 된 것처럼 성경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It was written in three languages. Hebrew, Arabic, and Greek. 성경은 세 가지 언어로 쓰여졌는데요. 첫 번째가 히브리어, 두 번째가 아란어, 세 번째가 그리스어, Greek이에요. Most of the Old Testament was written in Hebrew, and a few bits of the Old Testament were written in Arabic. 대부분의 구약 성경은요. Old Testament은요.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조금, 어느 정도 조금이 아란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The New Testament was written in Greek. 그리고 신약은 그리스어, 그리우로, 히브리어로, 아니면 헬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The Bible, Old Testament, and New Testament was written over a span of 1500 years by more than 40 authors from diverse occupational backgrounds such as a king, prophets, farmers, fishermen, and even a doctor. New Testament하고 Old Testament의 성경은요. 최소한 1500년의 기간 동안에 40명의 저자들을 통해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40명의 저자들이 왕도 있었고요. 어부도 있었고요. 의사도 있었고요. 그리고 농구도 있었고요. 물론 예언자도 있었죠. 물론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에요. 과학책이 아니지만 과학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요. 성경은 문학책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문학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고고학의 역사적으로 정확하다는 것을 고고학자들이 요즘에 밝혀내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맨 처음에 쓰여졌던 거랑 똑같을 것이다 라는 것을 증명했죠. The accuracy of today's Old Testament was confirmed in 1947 when archaeologists found the Dead Sea schools along today's West Bank in Israel. 구약 성경은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구약 성경은 사실 여기다 제가 안 썼지만 굉장히 많은 공격을 받았어요. 가짜라고. 그런데 이게 진짜라는 게 1947년에 사해사본. The Dead Sea Scroll이라는 게 있는데요. 사해사본을 통해서 이스라엘에서 발견된 사해사본을 통해서 이게 진짜 변함없는 진짜구나 라는 게 증명되었어요. 그 사해사본은요. 그 사해사본은요. 우리가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사본 중에 사본이 이제 얼마 안 되거든요. 그 사본보다 천년이라 전에 기록됐는데 천년이라 전에 기록했어요. 그걸 보면서 아 오늘날 성경이 문제가 없구나 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된거죠. When comparing the manuscripts at hand with these from one thousand years earlier, we find the agreement 99.5% of the time. 그래서 이 사해사본이 천년 전에 있는 이제 보통 사본보다 천년 전에 기록된 이 사본인데요. 이 사본과 천년 후에 있는 이 사본. 이 사본의 정확도가 99.5%에요. 대박이죠. 천년이 지났는데 99.5% 변함없는거에요. 변함없는거에요. And the point five differences are minor spelling variances and sentence structure that doesn't change the meaning of the sentence. 그런데 그 0.5% 제가 문제가 있다고 그랬죠. 0.5% difference 차이점도요. 결국은 spelling 그 타입고 같은거. 아니면 문장에 약간 변형된거. 그렇지만 의미는, 의미는, 전체적인 의미는 전혀 손상을 주지 않는 그 정도 minor differences만 있는거에요. Regarding the New Testament, it is humanity's most reliable ancient document. 우리가 그래서 New Testament를 생각했을때는요. 그러니까 이제 Old Testament은 그렇구요. 우리가 신약을 생각할때는요. 모든 사람들이 보통 어떻게 얘기하냐면 고대에 우리가 믿을만한 문서중에 가장 최고다. 라고 생각을 하는거에요. 성경은. 여러분들은 안그러죠. 그런데 역사학자들은 헉 그런다고요. David Mattis said, One of the greatest facts in all of history is that God gave us the book. David Mattis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요.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사실 중에 하나는 역사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실은 뭐냐 하나님 우리한테 그 책을 준 것이다. 하나님 우리한테 그 책을 준게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사실이에요. Through the Bible which is the watchable media man can read God's personality and meet God. 우리가 그 성경을 통해서 성경은 이제 뭐냐면 우리가 볼 수 있는 미디어잖아요. 그렇죠. watchable media 볼 수 있는 touchable 우리가 터치할 수 있고 watch할 수 있는데 이걸 통해서 사람은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인격을 볼 수 있고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이 성경을 통해서. I believe that's why he gave us his written word. 그래서 제가 믿기로는 하나님의 그거라고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을 만나라고 이 성경을 준다고 저는 믿어요. To know about today's text better, we have to look at the beginning of 2 Timothy chapter 3. 사실 오늘 우리의 본문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좀 더 잘 이해하려면요. 디모델 후서 3장 앞부분을 우리가 사실은 좀 살펴봐야 돼요. It says, in the last days, people love only themselves and their money.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요. 사람들이 자기 자신만 사랑하구요. 돈을 사랑한다 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They will be boastful and proud, scoffing at God, disobedient to parents, ungrateful. 그들은 자랑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훼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는다 라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They consider nothing sacred and they will be unloving and unforgiving.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신성하게 생각하는 게 없구요. 그 다음에 사랑하지도 않고 용서하지도 않는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They have no self-control and hate what is good. 그리고 또 그들은 self-control이 없어요. 자기 조절도 못하구요. 그리고 선한 것을 hate, 싫어한대요. 선한 것을 싫어한다고. 좋은 걸 싫어한대요. 이게 이상하죠. They betray their friends, be reckless, be puffed up with pride.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친구들 배신 때려요. 아, 배신. 그죠? 배신 잘 때려요. 배신 잘 때려요? 옆에 쳐다보보네. 배신 때리구요. 그 다음에 무정하고의 정의였구요. 그리고 허풍으로, 교만으로 가득 차 있어요. They are acting like religious, but they love pleasure rather than God. 그들은 삶은 행동은 마치 종교적으로 행동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실제로는 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They are ungodly and self-deceiving, which made them impossible to see God. 그 사람들은 언가들이 해요. 뭐라 그래야 되니? 언가들이 해요. 신성하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self-deceiving, 스스로를 속여요. 근데 여러분, 스스로를 속이는 게 뭐냐면, 어떤 문자가 생기냐면, 이게 하나님을 못 보게 해요. 스스로 속이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 못 봐요. 자기 마음이. 이 성경은 그 당시, 그런 그 당시에 살던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그런 문화 속에 살던 사람들의, 사람들 가운데 크리스찬에게 주어진 거에요. It says, all scripture is given by inspiration of God, and is profitable for doctrine, for reproof, for correction, for instruction in righteousness, that the man of God may be perfect, thoroughly furnished unto all good works. 네, 이거 킹잼스 버전으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거랑 좀 다른 버전을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성경은 뭐라고 읽어야 되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리안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히 하려 하느니라. 이야, 저 외웠어요. 대박이죠? 그러니까 뭐 사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성경은요. 자기 자신의 self-confidence를 위해서 기록된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아천과, indifference, 무반신과, 태만을 위해서 기록된 게 아닌데,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자기를 위로하고 태만하고 살죠. 원래 성경을 위해 기록된 게 아니에요. according to the verses, the main purpose of the Bible is to transform me. 그래서 오늘 그 말씀에 의하면 성경의 main purpose는 뭐냐? 우리를 변화시키는 게. 우리를 변화시키는 게 성경의 main purpose예요. 우리를 위로해 주느냐. 여러분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고 싶으세요. 나 변화되고 싶다. 변화되는 게 이제 네 가지 과정을 통해서 변화되죠. 첫 번째는 가르침 받고요. 그렇죠? 여러분 누구한테 배워요? 구글한테 배우죠. 유튜브한테 배우고. 그러니까 큰일 나는 거예요. 또, review. 책만 받아야 돼요. 여러분 책만 받아도 기분 나쁘잖아요. 쥐가 뭔데 나 책만 보다 이러잖아요. 독사님이 뭐라고 하면? 그렇죠? 적임은? 이러잖아요. 지옥 갈라고. 그 다음에, corrected. 여러분 고치는 거 안 고쳐요. 그 다음에 뭐예요? educate. 그렇게 교육받고 싶지 않아요. in righteousness. 의로. 의 안에서.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싶어 하냐 이거죠. 정말 요즘 같은 시대에. 여러분의 영적인 삶 가운데 여러분 변화, transformation 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It consists of three steps and then summarized as three b's. 이거는 세 가지 과정을 통해서 근데 영어는 재미있어요. three b's. b 세 개. b 세 개. b 세 개로 이걸 설명하고 있어요. The first step is believing. 처음 스텝은요. 믿는 거예요. believing. 믿는 거예요. When you hear the good news, you begin to believe in God. 여러분이 처음 복음을 들으면 여러분은 이제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기 시작해요. The second step is belonging. 두 번째는요. 이거 대부분 믿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belonging이에요. 소유되는 거예요. belonging. When you begin to believe in God, the Holy Spirit begins to possess you, so you are called a child of God. 여러분이 예수님을,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제 포지에스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누가 되는 거죠? Child of God.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belonging이라고 해요. The more you surrender to Him, the better God possess you. 여러분이 하나님께 항복하면 항복할수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포지에스,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The last step is becoming. 마지막 세 번째는요. becoming이에요. You become more like Jesus as His disciple in the fullness of the Holy Spirit. 여러분은 예수님을 점점 더 닮아갈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통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Which step are you in? 여러분은 어디의 스텝이 있으세요? Believing? Belonging? Becoming? 어디에 있으세요? I don't know the reason why, but my children do love eating at home. 저는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애들은 저랑 달라서 바깥에서 외식하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고요. 집에서 밥을 먹는 걸 좋아해요. 희한하죠? They like to eat homemade meals rather than eating out. 네, 밖에서 먹는 것보다 안에서 엄마가 해준 음식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What's the big difference between eating at a restaurant and eating at home? 뭐가 가장 큰 차이점일까요? 외식하는 것하고 집에서 먹는 것. 뭐가 큰 차이점일까요? 돈? 아, 돈. 바로 돈 나오네요. 돈. 그렇죠. 돈의 차이가 있죠. 맛의 차이도 있을 수 있고. 설거지. 설거지의 차이도 있군요. At the restaurant, we choose and order a menu based on home taste. But at home, mom makes meals with deep consideration regarding children's health without taking orders. 레스토랑에서는요. 우리가 먹고 싶은 거, 우리의 취향에 따라 먹고 싶은 걸 우리가 오더 하잖아요. 주문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런데 집에서는요. 물론 가끔 주문할 수도 있지만, 엄마 너무 먹고 싶어 할 수 있지만 집에서 주문하는 건 뭐예요? 집에서는 엄마가 내 입맛이랑 상관없이 내 건강을 위해서 오더받지 않고 엄마가 마음대로 만들어요. 그렇죠? 이게 차이점이죠? Home made food does not always guarantee it tasty, but it always guarantee love. 집에서 만든 음식이 언제나 맛을 보장하지는 않아요. 맛이 없을 수 있어요. 맛을 보장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하게 보장한 게 있는데, 그게 love예요. 사랑은 보장하죠. 그렇죠? It does not focus on my taste, but my health. Home made 음식은요. 제 입맛에 포커스하지 않고요. 제 건강에 포커스를 하는 거죠. The Bible is the same.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It's profitable for teaching, for reproof, for correction, and for training in righteousness. 성경은요.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료 교육하기에 유익한 거예요. 적절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를 트랜스포메이션 하기에 적절한 거예요. Teaching is to find people going in the wrong direction. Teaching은요.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거를 어떻게 해요? 뭐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죠? 찾아주는 거죠. Then the Bible tells people going in the wrong direction to stop, which means reprove. 책망은 뭐냐면 너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니까 이제 멈춰 라고 얘기하는 게 책망이에요. 그죠? And you don't just need to be stopped. 그렇지만 여러분 단순히 멈추기만 해서는 안 돼요. 그 다음 단계가 있죠? You need to be turned around or corrected. So there is correction in the scripture. 그래서 우리는 되돌아가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바르게함이라고, correction이라고 하는데요. And you need to go forth to the righteousness. So there is training in the Bible. 그래서 이제 그렇게 바르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전진해야 돼요. 의를 향해서 전진해야 되는데 그거를 성경에서는 training이라고 얘기해보세요. 바르게함, 의로 교육한다. 이 뜻이죠? Through the Bible, God transforms us.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켜요. Through the Bible, God shows us who He is and what it's like to know Him.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자신이 누구인지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우리한테 하나님을 아는 게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시길 원하세요. So there is one central message consistently carried by all 40 writers of the Bible. God, who created us all, desires a relationship with us. 성경을 40명이 썼다고 했잖아요. 이 40명의 저자들이 정말 말하고 싶었던 one whole message가 있는데 central message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시켰지만 He calls us to know and trust Him so we can have an eternal life.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게 이제 relationship에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알고 신뢰하는 거.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갖게 되느냐 eternal life, 영생을 갖게 되는 거죠. The Bible does not answer all the questions we might have. but enough for salvation. 성경이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질문에 대한 해답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을 다 알려주고 있어요. If you don't read the Bible on a regular basis, your spiritual relationship will be unstable and you might have the tendency to say, It's my pastor's personal opinion and I don't agree with it. 여러분이 만약 성경을 안 읽잖아요. 규칙적으로 성경을 안 읽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을 안 읽고 영적인 문제가 생기면 그건 목사님의 개인적인 얘기지 나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아요. 라고 설교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건 리서처에서 제일 먼저 top one 핑계를 나와요. 그건 목사님 생각이죠. 나는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 목사님 생각이 성경에 읽는 것을 그냥 얘기한 것일 뿐이라는 걸 알게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건 목사님 생각이죠. 나는 동의하지 않아요. 어제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조심하세요. 성경을 안 읽는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감된 성경을 읽으면 영감된 성경을 읽는 것이 우리의 삶을 transform, change, 변화시켜요. 그리고 다른 사람 삶도 변화시켜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에 관한 믿음을 주고요. 사실 구원에 관한 믿음을 준다는 게 14절, 15절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잘랐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두 가지인데 구원에 관한 믿음을 주고요. 좋은 relationship을 위해서 with God을 통해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하게 도와줘요. 그래서 성경,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요.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요. 살아있는 바이브를, living 바이브를 봐야 돼요. 그렇죠? 그걸 봐야,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성경을 보겠어요.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living 바이브를 봐야 되는데 그 living 바이브를 누구예요? 저 여러분이에요. 성경을 읽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바이브를 돼야 되는 거죠. John MacArthur said John MacArthur said You are the only Bible some unbelievers will ever read. John MacArthur said You are the only Bible some unbelievers will ever read. Moody also said When one person reads the Bible the rest of 99 people read that person. Moody 목사님도 역시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100명 중에 1명이 성경을 읽으면 나머지 99명은 성경을 읽은 그 사람을 읽는다. 라고 얘기했어요. When you read the Bible your life will surely be changed and people around you will be blessed.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요. 여러분의 영웅적 삶은요. 반드시 변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여러분을 통해서 변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설교는 끝났지만 여기서 여러분이 안 변했고요. 여러분 주변도 변하지 않는다. 10년이 지났는데도 여러분 주변에 변하지 않았고 여러분도 변하지 않았다. 라는 것은 여러분의 삶이 잘못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또 원하던 10년 살면 큰일 났다. 그쵸? 이제 되어야 되는데 되겠죠? 다 같이 기다리겠습니다.